지금 눈치채신 분들 아까 트렁크 열었을 때 안쪽에 시트 색깔 보이셨죠? 시트 색깔도 굉장히 이뻡니다.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빈 대리입니다. 자, 더 뉴스 오렌토 차량 갖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속에서 정말 귀한 색상으로 보이죠? 이 차량 실제로 지금 딱 제가 옆에 있잖아요. 색깔이 미쳤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이게 약간 다크블루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인 신조로 주행을 했던 깔끔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이력까지 영원히 아주 깔끔한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의 세부사항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 기아의 더 뉴스 오렌토 디젤 입점이 2륜에 있고요. 노블루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트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안쪽에 옵션들도 가득가득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소렌토 알아보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더뉴소렌토, 올뉴소렌토 둘 다 2.0 탈파인 2.2를 탄다.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돌아요. 그만큼 2.2는 메리트까지 있는데 금액을 좋게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차량 2018년식에 주행거리 4만 6천 킬로 가량 주행을 했고요. 보험이력 0원인 완전 무사고의 하부에 미성용 없이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금액 2,49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금액이죠? 더뉴소렌토 조금만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와, 저 차 싸다. 근데 사고가 없네? 라고 진짜 딱 느껴지실 거예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더뉴소렌토 들어오면서부터 헤드라이트가 H8ID가 아닌 풀 LED 헤드라이트 3발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래쪽에는 4발에 사고 안개등 들어가 있고요. 전면 브라인 깨끗합니다. 전망 감직이 들어가 있고 그릴이 촘촘촘촘촘촘촘하게 변경돼서 조금 더 멋지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앞유리, 본네트, 깨진 부분 그런 거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60% 휠컨디션 크루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삐깍 번쩍한데 지금 외반 상태에서 눈치채신 분들 반사 선팅지 필름까지 들어가 있어요. 반사 필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사의 청색의 크루밀 정말 외부로 지금 딱 봤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이 썰루프까지 열어놔서 한층 더 디자인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판 상태 말씀드릴 부분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타이어는 앞쪽보다 많습니다. 80% 뒤쪽에 크루밀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사 선팅지 들어갔다고 근데 선팅지가 어디 거냐? 가장 인기 있는 솔라가드 이 필름지만 해도 17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부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뉴소렌토부터 이렇게 면발광이 들어간 리어 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당연히 이 파워 트렁크 올렸을 때 유압상태 굉장히 좋고요. 5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넓은 공간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래쪽에 이 순정 그 자체가 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매트를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매트에 약간만 손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쪽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납함이 여기도 수납함 여기도 수납함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트렁크이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유압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1차 검수 2차 검수까지 했어요. 제가 너무 차가 좋아서 말씀드릴 부분이 단 한 군데 있네요. 이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오염물질이네요.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눈치채신 분들 아까 트렁크 열었을 때 안쪽에 시트 색깔 보셨죠? 시트 색깔도 굉장히 이뻡니다. 2열 가볼게요. 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카라멜 브라운 같이 조금 밝은 브라운 톤이어서 조금 더 이 차량에 화사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팔걸이 좀 내려서 보여주시면 컵홀더 가수 상태 굉장히 좋고요. 이런 비닐 하나하나까지 마감 하나하나까지 뜯질 않았다. 그 말은 뒤에 사람이 안 탔다. 그 말은 시트는 새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도어 트림 좀 한번 보여주실게요. 도어 트림도 굉장히 투톤으로 이쁘죠? 지금 열선 시트도 전자석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윈도우 커튼까지 있다라고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워크인 시트까지 있어요. 이렇게 작동 상태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솔로포 일어나서 지금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SUV의 장점이죠? 뒷좌석 리클라이밍. 그래서 조금 더 가실 때 어디 이동하실 때나 아 이러고 편안하게 좀 자고 싶네요. 편안하게 이동을 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운전석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당연히 스마트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은 지금 한 방에 일발로 잘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고등은 연루부족 경고등 하나 딱 들어와 있네요. 주행거리 4만 6,627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은 가죽 핸들인데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어요. 커버는 벗겨서 쓰셔도 가죽은 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 와이퍼랑 라이트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패드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물론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측에 트렁크 버튼 이렇게 있다라고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눈 살짝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있고 오토 윈도우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고 전동접이 미러 있고 도어 트림 쪽 발길질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 썰루폰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좀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하이파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부착물 단 한 개도 보여지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페시아 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뉴 버튼 눌렀을 때는 폼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라디오까지도 한번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 라디오 사운드는 진짜 끝장나네요. 사운드가 진짜 풍부하게 잘 이 실내, 넓은 실내를 다 채워주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쪽으로 비상등 버튼이 있고요. 오토 에어컨 공주기 에어컨은 틀어오는 상태에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은 정말 잘 나온다라고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핸들 열선, 전자석의 열선 시트, 앞열 운전석과 조수석은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쪽으로 수납함 확실히 넓죠? 이렇게 닫았을 때는 우드, 그레이 잘 들어가 있고요. 열었을 때는 수납함과 12V 시거잭이 있고요. 뒤쪽으로 기어 콘솔 라인 우측에 E9 커플로 굉장히 크죠? 전화번호 감지, 센서 버튼,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오토, 스탑, 전자파킹, 오토홀도 있습니다. 팔걸이 쪽도 이렇게 블랙으로 디자인 들어가 있고요. 열었을 때 소렌토의 수납함도 넓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진경 한번 넣어볼게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드라이빙 패키지 있고, 다운미러까지 작동해서 주차 시에도 약간 더 편리한 주차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소리 그냥 디젤의 사운드만 나고 있었고요. 전혀 다른 소리 안 좋은 소리는 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속 보시다시피 풀 LED 헤드라이트가 나오는 게 굉장히 멋있죠. 거기다가 사고 안개등까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뉴스 소렌토 차량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전국에 한 대뿐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2018년식의 노블렉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그만큼 안쪽에 빵빵한 옵션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5인승이어서 좀 더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이료까지 없는 깔끔한 차량 2,49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